한 손에 쏙, 전도에 꼭, 영어로 그림 전도 데이빗 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5일차까지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게 다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셨는데 그래서 믿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저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림 보시면서 손가락 드시고 지난 시간 유닛 5의 내용을 다시 한번 손가락 포인팅까지 하면서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 시작하면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 시작!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5일차. And the animals on the land까지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물의 클라이막스죠. 우리 인간을 만든 얘기를, 6일차에 만드신 인간을 만든 얘기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Unit 6 시작합니다. 자,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 만드시고 하와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얘기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그림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 이거 그림을 통해서 암송하고 표현해내면요. 너무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유닛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겠습니다. Why did God make mankind? God made mankind, a man and a woman. Why did God make them? To love and to be loved. God loved them so much that He blessed them. 까지. 와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하면요. 뒤에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림부터 좀 자세하게 보면서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장면이죠.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God made mankind. 한 번 더. God made mankind. 글자 보면서 God made mankind. God made mankind. mankind 뭔가요? 인간,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God made.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인간을, 인류를 이라는 이야기죠. 다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박자 강목 읽지 마시고 세 단 훈련. God made mankind.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듣고 따라해 볼게요. God made 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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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들고. God made mankind. God made mankind. 한 번 더. God made mankind. God. 하나님이 made. 아래에 있는 made.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좀 순식간에 지나가긴 하는데 God made. 하나님께서 made 할 때는 손가락을 짚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그런 다음에 mankind. 이렇게 남자 여자 쪽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듣고 따라할게요. God made mankind. 같이. God made mankind. God made mankind. God made mankind. God made mankind. 근데 인류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A man and a woman. A man and a woman. 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A man and a woman. 글자 보면서 A man and a woman. A man and a woman. 이라고 했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남자만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여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남자하고 여자 만드셨죠. 남자 만들고 여자 만드셨죠.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너무 디테일한 내용까지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듣고 따라해봅시다. A man and a woman. A man and a woman. 다 같이. A man and a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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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손가락 들고. A man and a woman. 그냥 간단하죠. 남자, 아담 한 번 찍어주시고 워먼은 하와 한 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듣고 따라할게요. A man and a woman. A man and a woman. 한 번 더. A man and a woman. A man and a woman. 이라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굳이 만드셨을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도 받으시는 분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놨어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들어볼게요. Why did God make them? Why did God make them? 한 번 더. Why did God make them? 글씨 보면서. Why? 왜? 자, question mark 가운데 있죠. Why? 한 번 해볼게요. Why? Why? 한 번 더. Why? Why? 손가락 들고. Why? 아주 쉽죠? 그냥 question mark. 물음표에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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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뭘 어떻게 했냐고요? Did God make them? Did God make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만드셨냐고요. 그죠? Did God make them? 이 부분만 듣고 따라합니다. Did God make them? Did God make them? Did God make them? Did God make them? 한 번 더. Did God make them? Did God make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만드신 걸까요? Did God make them? Did God make them? 이들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God make them.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Why에 찍어주신 다음에 Did God make them?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d God make them?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Did God make them? Did God make them? 자, 이번에는 붙여서 한 번 해볼게요. Why did God make them? Why did God make them? Why에 찍어주시고 Did God make them? 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y did God mak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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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만드셨냐면요. 그 다음 장면 여러분 진짜 감동적이고 은혜롭습니다. 들어볼게요. To love and to be loved To love and to be loved 이건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To love and to be loved 왜냐하면 글씨 보면서 To love To love 하나님께서 to love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와 이거 듣고 따라합니다. 정말 은혜롭죠. To love 한 번 더 어떻게 포인팅하는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포인팅 예쁘다. 내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to love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자, 이거 따라해볼게요. To love 한 번 더 To love To love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만 하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들어볼게요. And to be loved And to be loved And to be loved 뭐예요? 사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도 만드셨지만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서 사랑을 받으시려고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And to be loved And to be loved And to be loved And to be loved 한 번 더 And to be loved And to be loved 손가락 들고 어떻게 할지 볼게요. And to be loved And to be loved 하나님이 to love 우리 해주시고요. And to be loved 사랑 받으시려고 우리 사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지금 마음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 To be loved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To love And to be loved To love And to be loved 한 번 더 To love And to be loved To love And to be loved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진짜 눈물이 막 여러분 그러신 분들 지금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말 안 듣고 잘못만 저지르고 때로는 막 넘어지고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 진짜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거 열심히 해서 정말 40유닛 해서 끝내고 마음판에 진짜 새기고 연습해서 진짜 복음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To love And to be loved To love And to be loved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들어볼게요. God love them So much God love them So much 하나님이 우리 만드시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God love them so much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글씨 보면서 God love them So much God love them So much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Them 그들을 남자와 아담과 하와 그들을 So much 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자 이거 듣고 따라해보겠습니다. God love them So much God love them So much 한 번 더 감정을 좀 실어서 이렇게 해줘요. 풍성하게 하는 So much God love them So much God love them So much 자 손가락 들고 God love them So much 이거 So much가 동그라미까지 해서 풍성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God love them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위에서 하나님이 내리사랑으로 하나님 찍고 내려주죠. 동그라미 So much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God love them So much God love them So much 한 번 더 God love them So much God love them So much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가 들어보세요 That he blessed them That he blessed them That he blessed them 어떻게 하셨냐면요 글씨 보면서 That he blessed them That he blessed them That he blessed them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자 요거 한 번 똑같이 한 번 따라해볼게요 That he blessed them That he blessed them That he blessed them That he blessed them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축복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더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주님 축복도 많이 받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더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땅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려고 주님의 지상 영령 달성하려고 오늘도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고 또 쉽고 잘 외워줘서 너무 감사한데 요거 오늘 유닛6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at he blessed them That he blessed them 자 손가락 드시고 That he blessed them That he blessed them That he blessed them That he blessed them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위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That he blessed them 한 번 더 That he blessed them That he blessed them 까지 오늘 유닛6 다 했는데 요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네이티브가 가이드 해주면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는 쉐도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드시고요 앞에서 했던 거 기억 안 나신 분들은 한번 살짝 보시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God made mankind A man and a woman Why did God make them To love and to be loved God loved them So much That he blessed them 와 내용이 너무 은혜롭고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부터 포인팅까지 기억하시면서 마음판에 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Why did God make mankind God made mankind A man and a woman Why did God make them To love and to be loved God love them so much That he blessed them 잘 하셨나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죠 실전처럼 한번 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와주시는 분 안 계세요 앞에는 전도하실 분 계세요 자 요 유니식스 완벽하게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손가락 드시고 준비하시고요 시간 안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운트 돌아갑니다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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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외우셨나요 잘 외우셨나요 저희 지금 여기서 막 해보고 있는데 다 지금 잘 외우고 있어요 그 내용도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고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드시고요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너무 수고 많으셨구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누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닛 6까지 벌써 순식간에 왔잖아요. 그런데 유닛 1에서 6까지 쫙 한번 해주신 다음에 시간 관계상 유닛 7 넘어가면 유닛 6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가서 보시고 본인이 하신 데까지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면서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닛 7 하고 나면 처음부터 7까지 그 다음엔 8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 앞에 있는 유닛만 복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잘 암송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포인팅까지 하면서 쫙 암송해줘요. 나중 가서는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할 때는 포인팅을 다 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어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배어있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 띄워놓고라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열심히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누적해서 하신 후에 유닛 7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때 복습도 좀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유닛 7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을 해주신 인간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갑자기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는 바로 그 선악과 사건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유닛 7부터 그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닛 7은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그림전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다 한다.